방탄소년단 지민이 KBSETB 홍김동전에 출연하여 멤버들을 벌칙으로부터 구하려면 촛불 14개를 한 방에 꺼야 하는 미션에 도전했습니다. 검도를 8년간 배운 경험이 있다는 지민은 네 번째 도전 끝에 촛불 14개를 끄는 기염을 토해 출연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예능 출연이 처음인 방탄소년단 지민은 너무 떨린다를 연발했고 신발끈을 묶으며 긴장되면 신발끈을 꽉 묶는다고 전해 아미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방탄소년단 지민의 깜짝 등장에 출연진들은 모두가 예상을 못한 듯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주우재는 방탄소년단 지민을 보자 에이 미쳤어 왜 그래라며 놀라워했으며 김숙 역시 닮은 꼴 아니지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홍진경은 지민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오마이갓이라며 놀라자 지민은 멤버들에게 홍김동전 온 거 맞아요 라고 답해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갑자기 제작진이 실내가 덥다며 웃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는데요. 제작진이 겉옷을 벗자 모두가 보라색 옷을 입고 있어 방탄소년단 지민을 크게 환영하는 깜짝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지민은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크게 기뻐하자 팬들은 울 지민이 감동받았겠다. 제작진의 환영식 멋있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옷을 조금 벗을게요. 아 뭐 좀 벗어요. 아 그래 이거 맞네. 보라색 옷을 입고 있어. 보라색 옷을 입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 너나 갑자기 안에 다 입은 거야 지금? 다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부르네 다 입었네. 아 감사합니다. 공교롭게 보라색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공교롭게. 지금까지 케이팝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